안녕하세요. 오늘은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유류분, 입표채, 컨세션사업, 무기명채권, 리볼빙, 리베이트, 익스포저, 스위프트, 모태펀드, 합계출산율, 인구고령화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14페이지 피상속인이 사망시 유언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은 법률상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 상속의 보장가액을 말하다. 자, 여러분 이게 답이 유류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상속 말이 나오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피상속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거고 이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을 상속인이에요. 이걸 자꾸 반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피 흘리면서 죽잖아요. 피상속인. 그렇죠? 사망. 그런데 유류분이란 건 뭐냐면 이 피상속인이 가령 자기 자식이 두 명 있는데 굉장히 아주 부려막심한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언으로 야, 나 니네들한테 내 재산 안 주고 내 친구한테 다 줄 거야 하고 친구한테 남겼죠. 그래도 이 유류분이란 거는 이 상속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반을 다 다른 사람한테 유언으로 남겼다 그래도 반은 50%는 이 상속인한테 가야 돼. 그거를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보장가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채권의 권면에 이 표가 붙어 있어 이자지급일에 이를 떼어 제시함으로써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을 우리가 이 표체라고 합니다. 이 표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 표체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채권에서 이자를 지급하죠. 그런데 원래 옛날에는 옛날 채권은 지금도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표체는 여기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3년 만기라고 하면 이렇게 쿠폰으로 3개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이자를 받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런 짓을 안 하지만. 자, 그래서 이걸 이 표체라고 합니다. 쿠폰. 통상적으로 만기까지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을 이 표체에요. 이 표체에. 그 다음에 공항과 철도, 병원, 휴게소, 대형 상업용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입찰을 통해 계약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고 계약일이 종료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매장을 재임대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컨세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외식업계에서는 해당 시설과 계약을 맺어 운영권을 부여받고 임차한 공간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이거. 그 다음에 특정한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해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하는데 이걸 무기명 채권이라고 합니다. 무기명 채권. 원래 채권에는 그 채권자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그렇지 않은 채권. 무기명 사채, 무기명 주식, 무기명 수표 등의 상법 수표법상의 전형적인 유가증권, 그 밖의 상품권, 철도 승차권, 극장의 입장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115페이지.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금액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연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리볼빙이라고 하죠. 리볼빙. 다음. 거래에 대한 대거로 지불대급의 일부나 이자 등을 지불인 또는 지불처에게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이면서 또는 그 되돌려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리베이트. 그러나 주로 제약업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관습을 일컫는 용어로 대형 병원이 특정 제약회사에 약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은 조건으로 제약회사가 직접 혹은 도매상 및 제3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를 일컫는다. 이 리베이트 있잖아요. 특히 제약업계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주면서 약 써달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산부인과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병원의 원장이란 분이 제약업계에 있는 영업사원이신가 봐요. 젊은 분 한 분하고 되게 연세가 드신 분이 있었는데 욕을 하는데 정말 의사가 욕을 엄청 정말 제가 그 문 바깥에 있는데 욕하는 소리가 그 병원 전체 다 들려요. 상당히 큰 병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약업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리베이트를 줘가면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아무튼 지간에 뭐 아무튼 갑질 문화 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말을 좀 샜는데 아 내가 진짜 이거 수업시간에 웬만하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지루하게 읽기만 할게요. 자 다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리스크 유형에 따라 시장 리스크 익스포저 신용 리스크 익스포저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 리스크 익스포저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하고 신용 리스크 익스포저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된 금액을 익스포저죠. 그러니까 익스포저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요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소사이어티 포 월드와이드 인터뱅크 피낸셜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약자이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거? 스위프트죠. 스위프트. 금융거래 메시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유럽지역 은행들이 1973년 5월 브리셀에 설립한 금융통신만인데 여러분들이 외국에 은행에 송금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스위프트 코드 달라고 그럴 때 얘기하는 스위프트 코드가 요거에요. 자 그 다음에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개별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이며 법률의 근거에 정부 기금과 예산으로 조성된다. 자 이게 모태펀드입니다. 모태솔로가 아니라 모태펀드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펀드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 모태펀드는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애들이야. 자 그래서 모태펀드의 출자 대상은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주 투자 대상으로 하는 창업투자 조합 등으로 한정된다. 민간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펀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5세에서 49세 사이에 가임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한 국가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를 우리가 합계출산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계출산율. 자 합계출산율.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가는 현상이니까 이게 인구 고령화겠죠. 현상 또는 그러한 상태를 고령화라고 한다. 국제연합은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를 초고령사회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해결이 됩니다. 이 사회라는 게 느리게 변하면서 느리게 변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무튼 인간 사회라는 건 다 해결책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